다 같이 묵도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속에서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들 모든 가정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10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10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편 18편인데요 이 18편은 사무에라 22장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또 사월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 그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연무한다는 뜻인데요 열렬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나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 고백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문제와 사건의 해결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문제를 이기고 승량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수많은 승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만족한 힘을 얻고 또 얼마나 충만한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문제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사건을 시시각각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어주시고요 또 허감의 올무를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새 힘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많은 어려움 또 수많은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을 입은 이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임금으로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 또 수많은 죽음의 공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다윗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와 사건 이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 식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요 주님을 불러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의 수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문제 해결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화려한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여호와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기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의 부르지즘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편히 지낼 수도 있었고요 또 왕궁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께 간과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게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같이 기도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지만요 현장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어질 줄 믿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이 다윗처럼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요 정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성전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또 교회와 국가, 민족, 전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힘을 얻은 결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얻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힘을 얻기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을 얻은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먼저 힘이 되신 요하가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권력이 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요하가 다윗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36절에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거나 또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걸음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신 요하께서 다윗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 띠띠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산성이 되신 요하가 열방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대신 보복해 주셨어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무력으로 이들을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힘을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온약 잡은 후손에게도 또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온약을 잡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또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똑같은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넉넉히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우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악한 흑암의 세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다윗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와 사건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악한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겐 항상 이김과 승리만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또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나에게 힘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인만을 누리면서요 문제를 이기는 보금치유와 24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주신 강단 메시지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힘없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 증가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건한 세인과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원약을 잡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원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오니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말 미야마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세계 보급마 위로 나가기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단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례에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어 없어서 특별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각 가정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모든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